노비서 발령 문제 어떻게 됐어? 디엔테크 사무직 쪽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발령 시기를 아직. 주말에 정식 발령네. 차일키를 밀었다가는 아직 그 둘 다 더 딱 달라붙을 것 같아. 마음이 좋지는 않아 보이십니다. 그럼 좋겠어? 아들면 좋다는 여자 어그들 깨놓는 건데? 아, 이번 주말이요? 알겠습니다. 장 비서님. 예. 니가 여기 왜 와? 내가 물을 말이야. 니가 왜 있어? 제가 두 분 동시에 불렀습니다. 지금부터 제 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. 두 분. 싫어. 나 얘랑 같이 들을 말 없어. 가만히 있어. 나도 기분 좋지는 않아. 제가 어제 밤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난 결론은 전 역시 훈남 대리급이 좋다는 거예요. 뭐? 아, 논술. 우리 말고 대리도 맞나? 그런 뜻 아닌 거 몰라? 참 가만히 좀 있어. 난 그런 뜻으로 둘려. 왜요? 여러모로 피곤해서요. 무느님 아니신 거 맞네요. 이유 정도도 짐작 못 하시는 거 보니까. 아니, 짐작했어도 물어본 거죠. 혹시나 해서. 얘 까내는 건 그렇다 쳐. 난 대내 변형계 분명히 박혀 있다며. 그렇잖아, 분명히. 어쩌죠? 지금 마저 빼내버렸어요, 제가. 와. 아, 논술.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야? 네. 전 이상입니다. 너 때문이야. 너무 몰아붙였어. 아, 네가 깨워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만하고 가시죠, 본부장님. 커피 정사 하셔야죠. 아까 논술 말 못 들은 걸로 하지. 왜냐? 난 논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거든. 지금 남자 늦지 넣어서요. 늦었어요. 가시죠. 평상시보다 빠르잖아. 참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먹거나 우아하게 먹는데 노은설은 겨울을지 맛있게만 먹어. 좋아, 심필에서. 정은아, 저기. 저기. 이야, 맛있겠다. 이야, 이거 뭐야. 우리 인형이 뭐 먹을래? 맛있는 거. 맛있는 거? 근데 우리 인형이 왜 이렇게 예뻐? 유연아, 어디야 와. 빨리 와. 아, 보고 싶었겠어. 어? 이제 헥스 탔어? 노은설아? 노은설아. 은설아. 은설아. 아, 놀랬잖아. 놀랬잖아. 진, 찌질이면. 제가 봤을 때 커피랑 사이드 메뉴는 훌륭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. 1인 동시에 베이트점. 문제는 홍본데 어떤 체인점들은 홍보비를 가맹점주들한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것 좀...